아아... 어? 오 여기가 뭐 여러가지가 많이 겹쳐있네 아하 우리 저기... 아라메길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한서대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자둑네 단무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빽빽하게 나무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아주 시원하고요. 더운 여름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강추합니다. 피서 바다로 가지 마시고 여기 산수저저지. 여기로 한번 보세요. 너무 좋아요. 안쪽에 공원처럼 되어 있군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. 공원처럼 잘 만들었네요. 여기에 운동기구도 몇 개가 있고 여기에도 흔들그네가 있어요. 저수지길 중간. 마을이에요. 수난당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형상화한 조형물 의자가 있네요. 지금 색감이 이 녹색과 호수의 파란색이 심란할 때 힐링하고 싶을 때 혼자 차 가지고 와서 바람. 이 나무 사이에 보이는 조형물이 보이겠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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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ころ Para. 가. 고맙습니다. 원호 damp일이. 그녀는 기소quila